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여왔던 삼성 반도체가 그 1위를 대만 기업에 내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축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 반도체 이게 쌍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라고 했는데 반도체가 대만의 TSMC에 밀려놨다는 겁니다. 파운더리 1위가 대만 기업인데 파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만 기업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의 TSMC가 3분기 매출이 27조 원이고 삼성은 24조에서 2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대만의 TSMC가 삼성을 추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업황 부진의 파운더리로 활료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월한 시점이 주로 2017, 18, 19 특히 20년 사이에 이렇게 이재용이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던 이 부분이어서 이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갇혀 있고 재판을 봤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각국으로부터 나쁜 이미지에다가 그리고 즉시의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삼성으로서는 여러 가지 악재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결국은 삼성의 반도체 1위를 대만에게 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을 키워가지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GDP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 국민 모두가 수혜를 보고 있는 이 기업을 그저 삼성 해체, 이재용 구속이라고 외치고 있던 세력들 결국은 부벼랑이 돼가지고 삼성이 대만에 밀려나고 경쟁력을 잃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입니다. 작년 동기비의 31.73%나 줄어들었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23.4%나 줄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6조 원지로 추정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9조 8천억 원을 기록한 것 비교하면 3세 2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원입니다. 2분기에.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은 30% 이상이 급감한 것입니다. 급감. 특히 메모리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을 5조 5천억 원 안팎으로 파악됐는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메모리에 의존한 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에 든든한 원천이었지만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서 업황이 나빠지면 실적도 등달아 부실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환기였던 2017년부터 2018년 2년 연속 연간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수은이익이 3개 지표에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메모리 하락 국면으로 접어던 2019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TSMC 대만의 TSMC의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48%나 늘어나서 6,130억 원 약 2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6,130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7조 3천억 원을 짓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의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을 24조에서 2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같은 기간에 약 2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는 삼성과 인텔 간의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업황 악화로 TSMC의 역전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를 다시 돌파구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를 통해서 파운더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달에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이 밀미려는 10억분의 1미려다. 1나노미리는 10억분의 1미리로 짧게, 얇게 이렇게 나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리콘 베를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더리 포럼 2020에서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TSMC도 1.4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양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이달 5일에 미국에서 열린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내년에 양산하고 2024년 9세대 V랜드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는 좀 복잡한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기존에 하고 있던 비메모리 분야 그냥 반도체 칩 만들어서 양산해서 그걸 각 업체에게 공급하는 이 분야 말고 저기는 비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분야 거기에다가 이게 주문 생산하는 제품에 주문받아갖고 반도체를 생산해 주기도 하고 또 TMSC 여기는 지금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부터 위탁받아갖고 가공하고 생산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경기에 큰 흐름을 받지 않습니다 자체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야 되는 거는 경기 흐름이 있는데 저기는 위탁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어서 삼성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인플레에다가 그리고 환율에다가 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좀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지금 1위 자리를 내줬다 이게 내줬는데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날단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삼성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흘 뒤들이로 지금 검찰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주도적으로 시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상당 기간 감옥이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 투자와 전환과 결정은 오너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거와 그리고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총수가 감옥에서 그것도 맹장염을 제때 수술하지 못해서 맹장이 터져가지고 장기 일부를 잘라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양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도 여기도 상당 부분 귀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지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삼성이 잘 돼야만 기업이 잘 돼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이 있을 때 써놓은 구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잘 되고 또 삼성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삼성에 지금 노조까지 만들어가지고 갈수록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부 하나 잘못 선택하고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곳곳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